안녕하세요 수요일엔 바다토톡 시청자 여러분 기름 유출을 막아라 주제로 강의할 광주수창초등학교 교사 이호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양유류오염의 영향과 대응방법을 알아보고 학교나 집에서 간단히 해볼 수 있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유류오염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해양유류오염이란 단어 뜻대로 해양, 바다에서 유류, 기름이 유출되어 오염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름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물질인데요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기름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기름을 해외로부터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때 기름을 씻는 배, 즉 유조선을 사용하여서 바다를 통해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만약 사고가 나게 되면 유조선에 있던 많은 양의 기름이 유출되게 되는데요 이때 해양유류오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꼭 유조선 뿐만 아니라 화물선이나 그리고 오선들도 기름을 통해 움직이기 때문에 선박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기름유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양기름유출 사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가장 큰 사건으로 기억되는 것은 1995년 시프린스호 사고와 2007년에 허베이스프리트호 사고가 있습니다 1995년에는 요수바다에서 14만톤급 시프린스호가 암초에 부딪혀서 약 5천톤의 기름이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고요 또한 2008년에는 허베이스프리트호 14만톤급인 허베이스프리트호가 크레인선에 부딪혀서 무려 1만 2천톤의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태안유류오염 사고 같은 경우에는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희생으로 빨리 회복이 되어서 유명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사건과 관련된 소송과 피해보상금 지급이 2019년에나 모두 완료가 되었을 만큼 10년 동안 주변의 지역민들과 허베인들이 많은 피해를 받아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름이 유출되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기름은 조류나 바람에 의해서 빠르게 확산이 되는데요 그래서 점점 피해가 커지게 됩니다 특히 가장 직접적으로는 해양생물의 생명이 위협됩니다 물고기 같은 경우에 아가미에 기름이 끼게 되면 호흡이 어려워 물고기들이 지식사하게 됩니다 바다새의 경우에는 깃털에 기름이 묻으면 깃털의 방수성과 보온성이 떨어져서 바다새들이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피해도 만만치 않은데요 기름이 해안가나 양식장으로 떠밀려오면 어업인들과 관광업에 종사하는 지역주민들이 큰 경제적 손실을 입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름은 단시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수개월 그리고 수십 년에 걸쳐서 막대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기름이 유출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에 크고 많은 기름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는 해양오염 방제 정책을 체계화하게 되었습니다 해양오염 방제란 해양으로 배출되는 기름, 유해 액체 물질 등과 같은 폐기물을 규제하고 해양오염 물질을 제거함으로써 해양 환경을 보존하여 국민의 건강과 지산을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양오염 방제에는 해상 방제와 해안 방제가 있는데요 해상 방제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기름을 제거하는 것이고 해안 방제는 해안가에 떠밀려온 기름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해상 방제의 방법을 알아볼까요? 해상 방제는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방법과 화학적인 방법, 생물학적 방법, 자연정화 방법이 있는데요 물리적인 방법은 오일 펜스나 유해수기, 흡착보를 이용하여 기름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화학적인 방법은 유처리제, 유화제와 같은 것을 사용하여 화학적인 방식으로 기름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인 방법은 박테리아에 의한 미생물 분해 작용을 이용하여 기름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연정화 방법은 파고에너지를 이용하여 기름이 분해되는 자연정화 방법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상 방제 방법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오일 펜스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름을 막아주는 울타리인데요 기름은 물 위에 뜨게 되죠 그리고 바람이나 조류에 의해서 퍼지게 되는데요 이때 빨리 오일 펜스를 쳐주면 기름이 더 이상 퍼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일 펜스로 기름을 가두어 두면 뒤에서 배울 유해수기나 유흡착제를 이용하여 기름을 빨리 수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해수기가 있습니다 유해수기는 기름을 회수하는 기계인데요 유해수기의 종류에는 흡착이 잘 되는 물질을 사용해서 기름을 흡착하는 방식과 또 비중차에 의해 물 위에 떠 있는 기름만을 회수하는 방식 그리고 물과 기름을 한꺼번에 회수한 다음에 원심력을 이용해서 기름을 분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는 진공장치를 이용해서 기름을 흡수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또 유해수기로 회수하지 못하는 기름은 유흡착제를 사용해서 기름을 제거하는데요 흡착제란 액체나 기체의 분자들이 고체의 표면 상태에 달라붙는 것을 말합니다 유흡착제는 기름이 잘 달라붙는 고체 물질을 말하는데요 유흡착포와 같이 천으로 된 물질 또는 규조토와 같이 가루로 된 물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리적인 방식으로 처리하지 못한 기름은 유처리제를 이용해서 제거하기도 하는데요 유처리제는 화학적인 방법으로써 기름을 밀입자로 분해하여 해수와 잘 섞이게 한 다음에 자연정화를 기대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유처리제를 사용할 경우에 기름이 바다 아래로 가라앉아 바다 밑에 사는 생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화학약품이다 보니까 다른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처리제 같은 화학적인 방법은 수심이 낮은 곳이나 또 양식장 같은 곳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해안 방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출된 기름 가운데 약 20% 정도만 해상 방제로 회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나머지 80%의 기름은 먼 바다로 나가거나 해안으로 떠밀려 온다고 합니다 해안으로 떠밀려 온 기름은 과거에 일일이 수작업으로 모래를 뒤엎거나 개딱기로 해서 직접 기름을 닦아주었는데요 지금은 해안 환경공단에서 모래 자갈 세척기를 개발하였습니다 모래 자갈 세척기는 고온과 고압을 이용하여서 기름이 묻은 모래와 자갈을 자동으로 세척해주는 기계입니다 이러한 기계 덕분에 이제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는 방식과 해안 방제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집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다양한 해상 방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유출 마가라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먼저 준비물을 살펴볼까요? 먼저 물이 담긴 플라스틱 컵 3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화제인 기름 제거제, 그리고 규조토, 그리고 식용유와 유성 색소가 필요합니다 또 화장지와 나무 막대, 수저, 그리고 실이 필요합니다 먼저 실험을 하기 전에 앞서 식용유와 유성 색소를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용유는 우리 기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식용유를 떨어뜨렸을 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파란색 유성 색소를 섞어줄 건데요 이때 식용유는 기름이기 때문에 수성 색소나 수성 물감을 사용하면 안되고 이렇게 유성 색소나 유성 물감을 사용해서 사용해 주어야 됩니다 식용색소를 넣은 후에 뚜껑을 닫고 흔들어 줍니다 식용색소를 넣은 후에 뚜껑을 닫고 흔들어 줍니다 그럼 파란색 기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컵에는 실과 화장지를 이용해서 기름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유추가 되시나요? 실은 오일 펜스, 그리고 화장지는 유흡착제를 나타냅니다 물리적인 방법으로 기름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라스틱 컵에 식용유를 두세 방울 떨어뜨려 줍니다 기름이 점차 퍼지는 것이 보이는데요 이때 실로 원을 만들어서 테두리를 만들어주면 더 이상 기름이 바깥쪽으로 퍼지지 않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화장지를 이용해서 화장지의 끝부분으로 기름을 흡수합니다 화장지는 물도 같이 흡수되지만 실제 유흡착제를 사용하면 기름만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플라스틱 컵에는 규조토를 사용하여 기름을 회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조톤은 식물성 플라스크톤이 바다 밑이나 호수 밑에 쌓여야 하고 만들어진 흙입니다 식물성 플라스크톤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많기 때문에 가벼워서 물에 뜨기도 하고 액체나 기체 같은 물질이 잘 달라붙어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 사용됩니다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컵에 식용유를 두세 방울 떨어뜨린 후에 규조토를 부어서 기름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이 떨어져 있는데요 이때 규조토를 기름 위에 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조토가 파란색 기름을 흡수하면서 가라앉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처리제, 유화제를 사용하여 기름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제는 화학적인 기름 제거 방법입니다 똑같이 기름을 떨어뜨린 후에 유화제를 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저로 유화제를 뿌려줍니다 유화제가 기름 주위에 뭉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후에 살짝 저어주면 유화제가 기름을 다 흡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면 이렇게 기름을 흡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기름을 제거해 보았는데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도 살펴봤듯이 기름이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흡착제로 기름을 제거하였지만 여전히 조금의 기름이 남아있고 규조토를 뿌렸지만 기름이 조금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물이 조금 탁해진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처리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위에 많은 화학물질이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기름 제거 방법도 중요하지만 기름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양유류 오염에 대해 알아보고 기름 유출을 막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갖는다면 조금 더 효과적인 방제 방법과 방제 도구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